안녕하세요. 가비입니다. 오늘은 저의 일상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피아노 있잖아요. 이 피아노를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 안에 있는 액션의 조정 부분은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오늘 작업할 거는 정음 작업을 할 거예요. 정음 작업이 뭐냐면 피아노의 소리를 만드는 작업인데 오늘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픈 스트링을 하고 조율하고 정음 작업을 시작할 건데 오픈 스트링이 뭐냐면 강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액션에서 올라오는 해머가 딱 때릴 때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인데 만약에 이 세 손 중에서 이렇게 한 손이 끼워져 있거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쇠소리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에요. 딱 해머가 그 타임 안에서 같이 딱 맞닥뜨리게 하는 작업이에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율이 많이 풀려서 그 후에 이제 조율을 또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정음 작업을 할 겁니다.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피아노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소리가 중음이랑 이제 저음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고음부가 너무 쨍쨍거리고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. 밸런스도 안 맞고 그거를 조금 조정하면서 이제 피아노의 음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한번 가볼까요? minor 아 아 아니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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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당사지 형태 마늘 양파라 고추 마늘 야채 양파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